반갑습니다. 뉴욕기다리기쌤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미국의 택스 리포트 상당히 중요하죠. 따라서 오늘 영상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상식이자 꼭 알고 계셔야 될 정보라고 판단을 합니다. 시간을 내주셨기 때문에 그만큼 끝까지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알차고 정말 영향분 있는 그러한 영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처음 방문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뉴욕기다리쌤의 재생목록에서 꼭 알고 있어야 될 정보라는 그러한 재생목록이 있습니다. 여러 영상들이 올라가져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필요하신 영상 골라보실 수 있는 그러한 기회도 되시고요. 오늘 좋으셨으면 좋아요와 함께 구독과 알람 설정도 해놓으시면 도움이 되겠죠. 자, 미국에서 택스 리포트 상당히 중요합니다. 한국에서도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는 세금 보고를 하면서 버는 데이에 열심히 벌고 또 1년을 마감하면서 금년에 경기가 좋았다. 흑자를 봤다. 적자를 봤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세금 보고의 마감 시간이 오면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세금 전문 사람들이나 회사를 통해서 세금 보고를 하게 되는데 필요한 서류들 준비해가지고 전달을 해줍니다. 개인적으로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프로그램을 통해서, 터버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막상 하시는 다음에 그냥 돈 주고 하는 게 낫지. 내가 개인적으로 하려다가 머리가 짖근짖근 아파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자, 그런데 본론은 세금을 보고할 때에 우리가 놓치기 쉬운, 놓치는 일이 많습니다. 왜? 몰라서 혹은 생각을 못해서 혹은 미리 준비된 생각의 이 정보 내용을 가지고 서류들을 회계사나 여러분들이 보고를 하시는 회계 법인들, 그러한 전문가들한테 주지를 못해서 그래서 세금은 내야 되지만 내가 세금을 내서 세제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을 못 받아서 몇 천불에서 않게는 몇만 달러까지 돈을 내야 되는 경우, 내고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오늘 정보의 내용이 천천히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해를 하실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고요. 혹시 필요한데도 이해를 못하시겠다고 하면 한 번 더 돌려보기를 하시기로 권해드립니다. 미국에서 살면서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자 혹은 권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불필요한 세금 보고, 몰라서 못했던 공제로 인해서 세금 보고를 하면서 공제를 놓치는 일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의 영상에서는 미국의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세제 혜택과 소구득 공제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두 단어가 틀린 겁니다. 세제 혜택과 소구득 공제. 오늘의 정보는 참고로서 상식으로서 알아두시고요. 세금 보고를 하실 때의 전문가들과 내가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왜 사람마다 Depend Person 각기 다른 케이스를 가지고 계시고 다 다르니까 말입니다. 참고가 되시는 정보가 되시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세금 신고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 시청자분들의 본인의 소득 공제와 세액 공제의 적격성을 판단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단어가 서로 다릅니다. 소득 공제와 세액 공제. 우리가 Tax Reduction이라고 하죠. 이것은 즉, 소득 공제라는 말이 됩니다. Tax Deduction 소득 공제. 소득 공제라는 것은 과세된 세금을 산정하기 전에 소득을 감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Income, income 하죠. 이것이 소득인데, 세액 공제, Tax Credit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계산된 세금을 줄이는 방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위에 말씀드린 대로 세금 보고를 잘못 보고를 해서 이러한 내용의 혜택을 못 받는다면 억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문 회의하는 기관이나 사람에게만 맡길 일이 아니고 기본적인 내용은 알고 준비를 스스로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몰랐던 때하고는 다르게 여러분들이 몇천 달러에서 몇만 달러까지도 환급을 조율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쉽게 본론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소득 공제, 즉 Tax Deduction은 크게 조정 전 소득 공제. 참 어려운 말일 수도 있죠. 영어로 말씀드리면 Above the Line Deduction이라고 하고요. 표준 공제, Standard Deduction이라고 합니다. 왜 두 가지를 다 말씀드리냐면 한국에서도 세금을 내시는 분들이 계시고 미국에서 세금 보고를 하실 때는 영어로 써 있겠죠. 따라서 두 가지의 명칭을 다 알아두시기를 권하는 마음입니다. 소득 공제, 즉 Tax Deduction, 그리고 표준 공제, Standard Deduction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항목별 공제, Advise Deduction 등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조정 전 소득 공제가 있습니다. Above the Line Deduction. 우리가 세금 보고를 하면 Adjusted Gross Income이라고 보게 되실 겁니다. 세금 보고 한 페이지에 보면 Adjusted Gross Income 세금 보고를 한 표시에 이 말은 꼭 있습니다. 그리고 인컴이 얼마야? 라고 묻는 경우가 있고 또 Adjusted Income, AGI라고 하죠. 얼마야? 라고 부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때때로 소득이 얼마냐? 라고 정부 기관이나 학교 서류를 떼서 보내려고 할 때 보게 되는 말입니다. 즉, Adjusted Gross Income이 조정 전 소득 공제를 통해서 줄어든 그런 것을 말합니다. 어려운 말인가요? 제가 어렵게 설명을 드리고 있나요? 혹시? 자, 그러면 인컴과 Adjusted Gross Income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연금 계좌 납입금, Traditional IRA의 납입금이 포함이 됩니다. 개인 은퇴연금, Traditional IRA Account의 납입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납입한 금액의 전액을 공제받는 것이라 할 수는 없고요. 계좌 종류에 따른 공제 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1년에 최대 6,000달러, 50세 이상이시라면 7,000달러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 중에서 학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 납부하신 금액, 낙자금 대출에서 발생한 이자 납부금을 공제받게 됩니다. 최대 2,500달러까지 받게 되고요. 영업세가 있습니다. 우리 한인분들이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개인세금보고와 또한 Self Employment Tax를 같이 보고하시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자영업자가 내는 자영업세, 즉 Self Employment Tax의 절반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지불한 업무와 관련된 교육비는 공제를 또 받을 수 있고요. 이를 위해서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데요. 개인 자영업자야 되고요. 혹시나 군인, 예비군인, 또 공연예술가이지만 자격증이 있는 경우, 수수료를 받는 주나 지방정부의 직원인 경우, 장애 관련 교육비용이 발생한 장애인 등, 자신의 현재 업무로부터 임시 부재 중인 동안 발생한 교육비도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이 반드시 여러분의 현재 업무 필요의 능력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일에 관련이 있어야 된다라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또한 수업료, 책, 소모품, 실험실 비용 등 유사한 항목들, 그리고 특정한 교통 및 출장 비용, 연구와 타이핑과 같은 기타 교육비, 이런 것들도 공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이사비용이 가능합니다. 이사비용이라는 것은 새로운 다른 회사로 이사를 할 경우, 내가 기존에 다니던 회사에서 새로운 집이나 회사까지의 거리가 50마일 이상이 될 경우에 조건이 됩니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2018년부터는 트럼프 세제개혁으로서 이사비용의 공제가 군인으로 제한 변경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이 몇가지 해당이 되어서 계산을 한 조정후 총소득, 즉 Adjusted Gross Income AGI의 추가로 공제를 또 할 수 있는데요. 자 이 추가로 공제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제입니다. 두가지가 더 있는데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표준공제, Standard Deduction과 항목별 공제, Admised Deduction에서 한가지를 선택해서 여러분, 내 자신에게 유리한 조정방법을 선택해서 과세 대상 소득을 줄여나갈 수 있는 겁니다. 자 표준공제 한번 알아볼까요? Standard Deduction, 표준공제는 매년 약간의 변동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금보고를 준비하면서 세금의 신고의 유형에 따라서 공제액을 적용해서 과세 대상 소득을 줄이시면 됩니다. 표를 제가 보여드리는데요. 이 표를 참고하시고요. 또 65세 이상이시라면 추가로 다음과 같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표도 이쪽에 지금 보여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항목별 공제, Admised Deduction은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보험비, 진료비, 치료비 등의 비용이 조정총소득, 즉 Adjusted Gross Income AGI의 7.5%를 초과하는 만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한국분들 또 많이 가지시는게 주택몰게지 이자에 대한 공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택몰게지에서 발생한 은행 이자를 공제받을 수 있는 겁니다. 또 납부한 세금에 대한 공제도 또 받을 수 있습니다. 주정부, 로컬정부 등의 납부한 세금을 만 달러까지 공제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기부금 공제, 이것도 한국분들한테 많이 해당이 되시죠. 종교기관, 자선단체, 교육단체 등 미국 IRS에 등록되어 있는 비영리기관, 이 말이 중요하죠. 비영리기관에 등록된 곳에 여러분이 기부한 돈과 사용된 일부 경비, 대체로 이제 Material, Supplies, Uniform, Stationary, Stamp, Parking, Tollby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금액을 조정 후 총소득 금액의 6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세액 공제, 즉 텍스 크레딧이 있습니다. 위에까지는 뭐죠? 소득 공제, 그리고 지금부터는 뭐죠? 세액 공제, 자녀 세액 공제가 있습니다. 그동안 팬데믹 기간 동안에 미국의 정부로부터 가장 많이 나왔었던 단어 중에 하나가 Child Tax Credit, 바로 자녀 세액 공제입니다. 미국에서 취업할 수 있는 사회보장번호를, 즉 Social Security Number를 가진 아동이나 자녀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3년도 과세 연도의 적격 자녀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여러분의 피부양자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연말을 기준으로 만 17세 이하일 것, 또 여러분의 아들, 딸, 양자녀, 즉 양녀인 경우에, 또 양자인 경우에, 적법 위탁 아동인 경우에, 형제, 자매, 의붓형제, 의붓자매, 이복형제, 이복자매, 혹은 이들 중에 한 명의 자녀, 조카, 친조카, 외조카 등이 있을 경우, 1년간 절반 이하의 자체 재정지원을 제공했을 경우, 또 여러분의 1년에 절반 이상을 함께 살았을 경우, 또 여러분의 소득신고 당시에 부양가족으로 적법하게 청구되었을 경우, 또 해당 과세 연도에 배우자와 공동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또는 원천징수된 소득세나 납부한 수정세 환급을 청구하기 위해서만 공동신청을 하는 경우, 미국 시민인 경우, 미국 국적자 혹은 미국 거주자인 경우, 위의 모든 접근 요소를 충족하고, 연간 소득이 다음보다 높지 않을 경우에는, 각 적격 아동에 대한 2023년 자녀세액 공제의 전체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만 달러, 부부 공동신고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40만 달러까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새로 생기는 게 있는데요, 전기 자동차 세액 공제가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소법에 따른 모든 공제 및 공제에 대한 납세자 지침이 아직 100% 나오지 않았는데요, IRS에서 나오는 대로 KCR 예정이라고 합니다. 업데이트를 정기적으로 매일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는데요, 전기차 가지고 계시는 분들을. 다음에 이 여러 형태의 경우에, 내가 비에이클, 즉 전기 자동차를 구입할 예정인 경우, 또 이것을 비즈니스를 위해서 내가 구입한 경우,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것은 IRS의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고요, 만약에 귀찮으시거나 영어가 조금 부족하신 분들은, 보고를 하실 때 전기 자동차 가지고 있는 부분을 담당 회계사분이나 담당 회계 법인에 통해서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는 Earned Income Tax Credit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세금 크레딧인데요, 근로소득세금 크레딧은 저소득 근로자를 위해서 세제 혜택을 주고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어야만 신청할 수 있고요, 부부 개별 신고와 세법상 비거주자, 투자소득이 2021년 기준 11,000달러 초과하면 적용이 불가능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득 및 일정 조건을 갖춘 부양가족의 숫자에 따라 공제금액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근로소득의 유형은 양식 W2 박스 1번에 연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급여, 연봉 혹은 팁, 고용인이 세금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일자리로부터 소득, 예를 들어 독립계약형직 같은 그러한 프리랜서 같은 경우, 또 우버 운전하시는 분들, 예약된 승차 또는 배달을 위한 차량운전, 이게 우버나 리프트죠, 심부름 또는 작업완수, 프리랜서로 해서 알바를 하신 경우, 온라인 상품 판매하신 경우, 크리에이티브 또는 전문 서비스 제공, 즉 유튜브 같은 거 하시는 분들, 기타 임시 주문형 프리랜서 근로로 제공한 경우, 아래의 경우를 포함한 자영업 수익이 사업이나 농장의 소유 운영을 한 경우, 이러한 부분들이 해당이 되죠. 그런데 근로소득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도시설 수감자로 있을 때 일하면서 받은 커맥, 또 이자 및 배당, 퇴직소득, 사회복지 보장, 실업수당, 별거수당, 자녀양육비 등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표도 제가 한번 다시 연결해 드리고요. 다음으로는 American Opportunity Credit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 기회 크레딧이라고 볼 수 있죠. 그대로 지격을 하면 American Opportunity Credit, 한 자녀당 첫 4년간 대학교육비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교 이상의 고등교육기관의 학비, 교재비 등의 교육비용에 대해서 첫 2,000달러에 대한 100% 금액과 추가 2,000달러 25%인 500달러까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은 남은 금액이 크레딧이 있다면 40%까지 환급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어제 제가 영상에 올려드린 혹시 어제 알자의 영상을 못 보신 분이라면 세금 보고를 할 때 이 부분을 놓치게 되면 영주권과 혹은 출국 정지까지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의 영상 그 영상에 보면 해외에 체류하면서 대부분 한국 분들이 많이 계시겠죠. 한국에 계시는 분들 미국 시민 및 거주자에 해당하는데요. 미국 세금 보고를 할 때 한국에 낸 세금이 있다면 미국의 세금을 또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미 이중과세 방지 협정에 의해서 해외 세액 공제 폴린 텍스 크레딧과 해외 근로 소득 공제 폴린 earned income exclusion 이라는 부분과 해외 거주지 공제 폴린 하우징 익스클로션의 항목을 통해서 소득액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해외에 체류하는 미국 시민권자이시거나 거주자 영주권자이신 경우에 소득세 재산세 신고에 대해서 예납세 납부에 적용되는 주칙은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미국에 있든 해외에 있든 같습니다. 여러분이 모든 출처에서 나오는 전세계의 소득 인컴과 내용이 있다면 과세 대상이 되는 거고요. 소득세법에 따라서 모든 과세 대상 소득을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폴린 earned income exclusion, 해외 근로 소득 공제 여러분이 미국 시민권이거나 미국 거주 외국인이고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전세계 소득에 대해서 과세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을 위해서 매년 조정되는 금액이 있는데요. 2022년도 기준에는 11만 2천 달러, 2023년에는 12만 달러까지 소득에서 해외 소득을 제외할 자격이 있습니다. 즉 해외에 살면서 12개월 중에서 1년이죠. 총 330일 이상 해외에 체류를 했을 때 가능합니다. 또한 해외 근로 소득 공제는 보통 연봉이 1억 3천만 원 이하인 시청자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한테 유리하다고 합니다. 해외 근로 소득 공제는 해외 세액 공제 즉 폴린 텍스 크레딧과 같이 사용을 할 수는 없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폴린 하우징 익스클루션 or 디덕션 이라고 하죠. 해외 거주지 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해외 거주지 공제는 시청자분들이 한국에서 거주하시며 발생한 주거 비용에 대해서 공제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렌티비가 있고요. 수리비, 공가금 즉 아파트나 오피스테리시다면 그에 대한 관리비죠. 보험료 등에 발생한 비용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액은 지역마다 다른데 서울을 예로 한다면 2021년 기준으로써 거주지 비용으로 5만 9천 달러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여기서 기본 비용인 16% 약 17,920달러를 빼면 4만 1,080달러 정도의 해외 거주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죠. 다음으로는 폴린 텍스 크레딧이 있습니다. 해외 소득 공제. 만약 내가 해외에서 장기 거주를 하면서 혹은 필요에 의해서 세금을 내신 게 있다면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을 크레딧으로 공제해 주는 겁니다. 한국이라면 한국에서 납부한 근로소득세, 이자, 배당금소득세, 임대소득세, 양도소득세들, 각종 소득세를 양식서 1116-1116에 작성을 합니다. 공제를 적용하면 외국소득세로 인해서 미국과세소득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스케줄, 여러분 보고를 하시는 세금보고서의 스케줄 A 양식서 1040을 보시면 알 수 있게 되고 거기에 표시가 되게 되고요. 항목별 공제에서 외국세금공제, 외국소득세를 공제로 인정하면 미국 납세 의무가 줄어들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외국소득세를 세액공제로 받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1116 보고서의 양식서 제가 옆에 보여드립니다.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여러분이 미국의 시민권자 혹은 거주자, 영주권자 포함이죠. 현재 외국에 거주를 하고 있으면서 환급을 신청하거나 수표, 체크나 우편환이 동봉되지 않은 경우에는 미국세금신고서를 다음 알려드리는 주소로 보내시면 되고요. 체크나 우편환을 동봉하는 경우에는 미국세금신고서를 다음 주소로 보내시면 됩니다. 두 가지가 다른 거죠. 돈이 포함이 돼 있는 경우와 아닌 경우. 그런데 요즘에는 전자재출이라고 해서 e-filing이 편하시죠. 오늘 말씀드린 공제 내용을 시청자분들이 제대로 알고 적용을 하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미국에 납부할 세금이 적어지게 됩니다. 오히려 환급을 받기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들을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알고 계셨던 분들이 계실 테지만 제목만 표시를 해놓으신 다음에 그것을 적은 거에 대해서 금년도 세금 보고를 하실 때 나는 여기 부분에 해당이 되는지를 하나하나 체크해 놓으시고 전문가들과 상의를 하셔서 세금 보고를 할 때 그것을 이해하시고 빠진 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따라서 오늘 들어보시는 내용 중에서 제목들만 내가 포함이 되고 빠진 게 있을 수 있나. 막연히 내가 종교 생활을 하면서 냈었던 헌금, 기부금 이런 거 내야지. 그리고 내 아이들이 지금 학교를 다니니까 그거 내야지.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전체 폼목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권해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처음 방문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의 재생 목록을 통해서 여러 영상들을 보실 수 있는 정보 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소중한 시간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서 찾아뵙겠습니다. 뉴욕기다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요.